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극기입니다 지금은요 이게 뭐라고 떨리냐 저는 지금 한국집에 있는데요 제가 강아지 키우는데 라이브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아지가 엄청나게 먹보예요 진짜 완전 먹보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찍으려고 이번에는 강아지 몰래 치킨 먹기 원래 엄마 몰래 라면 먹기가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강아지 몰래 먹는 거는 아마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치킨을 몰래 가져왔더니 오늘 얘가 냄새를 맡고 지금 여기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무서워요 아니 그래서 계속 왔다갔다 하길래 눈치 보고 지금 언제 찍어야 되지 이랬는데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은요 이거 이거 솔리 누나가 모델을 하고 계시는 치킨입니다 치킨 플러스 치킨이 왜 아 어떡해 여러분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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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것도 없으니깐 나가라고. 근데 강아지 원래 치킨 먹기 실패해. 아니 얘 제가 완전 싫어하거든요. 저 진짜 뭐라 하더니 쳐다도 안 보거든요. 어떻게 얘 진짜 개코가 개포긴 한가봐. 치킨 먹기 실패해. 치킨 먹기 실패해. 치킨 먹기 실패해. 너무 매워. 치킨 이 와중에 매움. 맛있네 이거. 무슨 치킨이지? 저희 쫑이에요. 2010년 5월생이고요. 귀엽죠? 돼지예요. 쫑돼지 먹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매워. 얘 매워. 쫑이 너무 매워. 오늘은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워. 이번 영상은 치킨을 먹기 전에 실패였고요. 아 매워.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치킨 블러스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저는 아 혹시나 강아지가 자다가 치킨 냄새 못 맡으면 어떻구나 싶었는데. 아닌가 다를까 저희 집 주변에 막. 제 방 주변에 쳐서 내더라고요. 최대한 안식을 했는데. 혹시 개코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럼 안녕. 비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매워. 매워. 저희 쫑이 많이 귀여워주세요. 안녕. 비글이었습니다. 우리 쫑이는. 쫑이에요. 사랑해.